얼마 전 친구들한테 손절당한 이유로 남친한테도 차였습니다. 손절당한 저랑은 이제 급이 안 맞아서 같이 못 다니겠대요. 근데요,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빡치는 건 아직도 걔가 너무 보고 싶단 거예요. 지금 걜 잡는다면 제가 정말 미친 걸까요? 네, 미쳤는데요? 평생 그 기대치에 목매고 살 거면 다시 잡으시고 아니라면 이딴 남자가 손절차준 걸 다행으로 하세요. 아 그리고 전 남자친구군? 이거 보고 계시죠? 본인급은 어디쯤인지 잘 모르겠지만 정신 차리세요. 지금 댓글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. 20만 팔로우 축하해요 언니. 그리고 또 우선은 네,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